저의 매력은 신인같은 풋풋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확실한 건 온도차가 좀 심하게 나긴 하죠. 그게 뭐 저의 매력이니까요. 야한 승우야. 아니요. 저는 절대 없고요. 아직 너무 풋풋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정직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절대 몰라요. 저는 제 몸에 정말 감탄해본 적이 없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몸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모자라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! 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. 여기, 여기 목 올라오는 여기는 아팠어요. 너무 아팠어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제 옆에서 꼭 좋은 추억 만들면서 함께 나아가요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리고 이어서 만나요!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